안녕하세요. 유준호입니다. 사실 지금 저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정말 많은 함성소리를 응원을 보내주셔서 긴장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. 우선 드라마 옷숨의 붉은끝동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좋은 작품 만들어주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정진 감독님께 이 영광을 전부 다 드리고 싶고요. 앞으로 더욱더 새롭고 재밌고 좋은 그런 멋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새 작품에서 또 신선하게 인사드릴 수 있는 좋은 배우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축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